아우 안돼요 안된다고요 안돼요 미쳤나봐 야 나도 안돼요 나도 매고싸 나 콤프레스 먹을래 어? 우리 있어? 나 만들거야 아몬드 뭐지 제가 고구마 말랭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듀스 친구들을 다 중독시켰어요 청아가 맨날 좋지? 응 아 이빨 붙어 아 근데 이거 그게 매력이야 깊는 맛 응 약간 이빨에 붙는 걸 떼면서 맛을 조금 더 느꼈어요 말도 안되는 안녕해줘요 우리 방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샤워할 순서로 졌지 내가 골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들렸어 맏언니인데 그 방에서 졌다며 I'm hungry I want to eat wine 오케이 모든 저희 아이오와이 친구들이 고구마말랭이를 사랑합니다 살은 찌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구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고 먹을 수 있는 단순입니다 언니 너 왜 회생양을 싫어 왜 아 회생양을 제일 싫어 왜 아 이거 보세요 왜 왜 왜 왜 왜 왜 극점이야 그냥 자신격 떨어져 진짜 왜 아 회생양을 왜 왜 왜 왜 왜 제일 심플하잖아 나는 너가 나는 알록달록한 거 싫어해 나 이쁜양을 사줄게 아니 난 캐릭터 양말 나랑 안 어울려서 아니 캐릭터 말고 그냥 하얀색 사줄게 흰색은 너무 때 안 빠져 안 빠지지 않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가 완전히 건 아니고 한 판 신으면 뭔가 회색빛돼 언니 그래도 까만색 안 신어서 고마워 야 까만색은 오바야 아 정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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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밀렸어 나 지금 나 못 나가는 상황이야 뭐라고? 나 상황 끝났는데 나는 도와줘 다행히 에어 에어 네 얘기하고 있길래 아이 얘기하고 있길래 이리 나